저 밖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까요? 왜요? 제가 갑자기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? 네, 괜찮아요 어우, 전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방출기 바쁜데 아 들어가요 네 한 번 쉬는대요 아, 네 감사합니다 옷방 여기에요 이번 방송 컨셉은 댄디한 스타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어 어? 이거 잘 포장해 주세요 이거 아, 이거요? 오늘 이 넥타이에 맞는 자켓은 어때요? 좋아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건 웬만큼 하거든요? 메이크업하고 헤어도 해 줄게요 아, 예 오늘 너무 신세지는 거 아니에요? 공짜 아니에요 아, 예, 예, 알아요 아 5시에 녹화 시작하니까 빨리 시작하죠 헤어하고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하 아, 이래서 제가 방송 출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줄여드릴게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왜 이러지? 아니 저 왜 안 고파요? 왜 아 아 거짓말 잘 못하는 거 알아요? 하 알아요 뭐 먹을래요? 간단하게 파스타 어때요? 알리오리오 좋아요? 알리오리오 좋아요 하